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Did you know? 너 알고 있었어? 라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Did you know? 너 알고 있었니? 자 그 다음에 뭐 that이 붙을 수 있지만 보통 생략을 많이 하고요 주어 동사로 문장을 만들면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투에 따라서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라고 뭔가 따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건 상황상 조금 달라지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배울 패턴을 활용하시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한번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 그거 알고 있었어?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Did you know that?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 that이라고 하면 너 그거라고 해서 앞에 어떤 내용을 알고 있겠죠 혹은 눈빛을 마주치면서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라고 어떤 사건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에 서로가 알고 있는 뭔가의 상황이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know that? 한 번 들어볼까요? Did you know tha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를 Did you know? 라고 하시면 안 돼요 Did you를 합쳐서 Did you?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Did가 Did가 아니고 Did Did 이 큰 D에다가 작은 D글자 하나 살짝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Did you?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Did you know that? 한 번 더 해볼게요 Did you know that?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녀를 알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어 너 그녀 알고 있었어? 그녀 알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Did you know her? 이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녀를 이라고 하면 her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를 이라고 하면 him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나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 me 가 넣으면 돼요 그래서 Did you know him? Did you know me?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혹은 사람 이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영희를 알고 있었나요? 라고 하면 Did you know 영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다시 해볼게요 그녀를 알고 있었나요? Did you know her? 한 번 더 해볼게요 Did you know h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 그녀가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Did you know she was pregnant? 라고 하면 돼요 임신을 하는 거는 우리가 pregnant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 was pregnant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다 Did you know를 붙이는 거죠 Did you know she was pregnant? 한 번 더요 Did you know she was pregnan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임산부가 있으면 She is pregnant 그녀는 임산부입니다 이런 표현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시절에 살짝 다르게 하고요 앞에 거 빼고 뒤에 것만 이렇게 막 가지고 놀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 저 사람 왜 앉아있지? 라고 하면 She is pregnant 이렇게 여러분이 영어로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 같은 거 그리고 표현 같은 거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 연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가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Did you know he was married? 이 married 하면 결혼을 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I am married 저는 결혼 중인 상태입니다 즉 유부남입니다 유부녀입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과거로 들어가서 He was married 그는 결혼했었다 라고 되고요 디지노를 붙여서 야 걔가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 라는 말이 됩니다 이 둘 다 과거로 과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시즌은 둘 다 과거로 돌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아 제가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여성분이 남자한테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어 저 좀 곤란한데 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결혼한 상태였던 거예요 주변에 친구 보면서 야 너 걔가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 어 왜 이렇게 어려보였지? 이렇게 말할 때 Did you know he was married?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id you know he was marrie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그녀가 직장을 그만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맨날 출근하듯이 아침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Did you know that she quit her job? 이라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that은요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생략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동사로 She 그녀는 quit 그만뒀다 her job 그녀의 일을 그래서 그녀의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She quit her job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그만두다의 quit은 과거형 또 quit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은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몰래 직장을 그만둔 딸이 나중에 엄마한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나머지 가족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녀가 얘가 직장 그만둔 거 알고 있었어? 어 우리는 알고 있었어 하면 이렇게 뒷목을 잡죠 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Did you know that she quit her job? 여러분 배우가 됐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Did you know that she quit her job? No? Really? Oh my God!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완성하면 이 문장이 더 잘해질 수 있겠죠 자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뒤에 뭐 her, she quit her job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Did you know? 라고 하면 너 알고 있었어? 라는 말이 되겠죠 뒤에 굳이 붙이지 않아도 앞에 상황상 서로 알고 있을 때는 네 그냥 이것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앞에 Did의 강세를 주세요 Did you know? Did you know?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Did you know? 네 짧다고 넘어가지 말고요 여러분 반복해야지 나중에 꼭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했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은요 너 그거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that? Did you know that? 그녀를 알고 있었나요? Did you know her? Did you know her? 너 그녀가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she was pregnant? Did you know she was pregnant? 그가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가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요? Did you know he was married? Did you know he was married? 그녀가 직장을 그만둔 거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she quit her job? Did you know she quit her job?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어차피 시간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복습은 꼭 해줘야 되니까 그때 계속 다져가면 되고요 지금은 한번 만나보면서 입에 익숙하게 만든다 입에 이 패턴을 한번 입력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인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황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한 겁니다 너무 어려워 보이고 결혼한 거 나는 결혼식도 안 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깜짝 놀란 거야 결혼을 했었다고? 지금 결혼한 상태라고? 아니까? 왜 그렇게 놀래? 라고 물었어 너 그가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 물론이야 야 반지 늘 끼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나는 뭐 커플링이나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 반지였던 겁니다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why are you so surprised? 라고 했죠 why 라고 하면 왜 라고 이유를 묻는 거죠 are you 당신은 뭐 뭐 하나요 so 그렇게 이거 패턴으로 다렸돼요 의문사 패턴에 등장합니다 why are you so 왜 그렇게 뭐 뭐 하세요? 라는 느낌이고요 여기서는 논란이라는 의미를 가진 surprised 붙이면 왜 그렇게 놀라세요? why are you so surprised? why are you so surprised? 이렇게 표현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did you know he was married? 너는 그 남자 결혼한 거 알고 있었니? did you know he was married? 이렇게 하니까 of course 물론이죠 of course he always wears his wedding ring 주어동사부터 가시면 돼요 그는 뭔가를 착용하고 있었다 he wears 네 he wears인데요 앞에 always 붙였네요 항상 늘 그런다 거의 90% 이상의 확률일 때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he always wears 뭘 사용했죠? his wedding ring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죠? 네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모자를 쓰고 있거나 반지를 끼고 있거나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wear를 사용해서 입다 끼다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he always wears his wedding ring 그는 항상 그의 결혼 반지를 끼고 있잖아 라는 표현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화 상황을 한번 1인 2역으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녀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마지막 퀴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한번 적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그녀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만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오늘 배우 패턴에 그녀가 she 있었다 was 과거에 어디 있었다는 거니까 was를 사용했고요 거기는 there she was there 하면 그녀가 거기 있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오늘 배운 패턴에 집어넣어서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한번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만 내 걸로 남을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